주식을 갖는 순간 그 사업에 동참하게 된다는 개념은 나에게 보금처럼 다가왔다. 농심 주식을 사면 내가 라면 사업을 하는 셈이다. 그것도 1등이 되어서 오랜 수건이었던 생산수단을 소유할 방법을 드디어 찾았다는 생각에 유레카를 외쳤다. 나는 이제부터 가치투자자이자 자본가가 되어 소유를 통해 부자의 꿈을 이룰 것이다. 가외 아르바이트를 뛰어 종잣돈을 모은 뒤 증권사로 달려가 계좌를 텄다. 이런 배경을 가진 나에게 주식을 거래 가능한 종이쪼가리 혹은 로또로 보는 시각은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한다. 주식 투자를 남의 돈 따먹는 도박이라 보지 않으므로 기술적 분석과 트레이딩에 관심이 도통가지 않는다. 대신 주식을 생산수단 즉 기업의 소유권으로 본다. 오로지 기업의 이익을 주식을 통해 향유하고 싶다. 그래서 강하고 믿을만한 회사에 투자하고 싶고 나 대신 사업을 더 잘 이끌어줄 현명한 경영자를 원한다. 지난 26년간 나는 오로지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데 모든 열정을 다 바쳤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최준철 김민국 님이 지은 한국형 가치투자입니다. 최준철 김민국 님은 3조 원을 굴리는 VIP 자산운용의 공동대표이사입니다.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이 두 분이 2002년에 쓴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이라는 책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21년 만에 완전히 새롭게 쓴 이론과 실전을 모두 담아 쓴 책이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는 돈을 잘 키우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러나 주식 시장은 언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 큰 실패를 해서 큰 손실을 보고 시장을 떠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2021년 주식 호황기 때 들어와서 2022년 대폭락을 겪고 많은 분들이 주식 시장을 떠난 것도 사실입니다. 가치투자란 보통 기업의 내재가치를 평가해서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는 것 즉 싸게 사서 제값에 파는 투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투자 정의를 인용해서 가치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원금의 안정성과 적정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업종 어떤 기업을 사느냐에 따라 가치투자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장주식 즉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주식을 사더라도 그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사서 투자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적당한 수익성만 보장되는 투자라면 이것 또한 가치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원금을 보장하면서 적당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가치투자를 해서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동안 여러 투자 명절을 읽으면서 배웠던 지식들의 체계가 가치런히 정리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주식투자의 정석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와 2부에서는 가치투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좋은 종목을 고르는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 3부에서는 실제 사례를 들어 실제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고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4부에서는 저자들이 개인적인 성장 스토리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1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1장 8개의 가치투자의 세계관 즉 가치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8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2장 가치투자란 무엇인가에서는 가치투자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가치투자라고 하면 따분하고 성장성이 없고 단지 가격이 낮은 주식을 사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진짜 가치투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주식시장에서 성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핵심 방법을 얻게 되십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치투자의 세계관 1. 장기적 낙관론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금융위기와 코로나처럼 예상치 못한 거대한 사건이 터지기도 한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혹은 탐욕과 공포로 인해 사이클의 요동을 만들어낸다. 나쁜 일들이 몰려서 나타나면 자본주의의 거울인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사람은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면 마음속에서 외치는 도망쳐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하지만 가치투자자는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보다 근현대 역사를 근거로 한 이성을 따라 위기사태를 바라본다. 바로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경험적 사실이다. 이는 다시 말해 인간이 가진 위기 극복 의지와 능력을 신뢰한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가치투자자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악재도 발생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길게 보면 결국 회복되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장기적 낙관론을 견지한다. 믿음의 대상과 원천은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는 기업을 믿고 투자하는 쪽에 속한다. 탁월한 경영자의 지위하에 한 가지 목표를 공유하는 조직으로 묶어내면 그 능력은 배가 된다. 우리가 신뢰하는 기업의 힘이 위기의 압박을 넘어설 거라 보는 근거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 지난 26년간 경험으로 볼 때 오래된 이 격언은 진리에 가깝다고 확실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돈을 번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자가치유 능력을 믿고 끝까지 우량자산을 쥐고 버텼던 우직한 낙관론자들이었다. 2. 회의주의 회의주의는 지식의 확실성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는 뜻이다. 이를 투자로 끌고 오면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누군가가 속삭여주는 정보, 회사의 계획, 애널리스트의 해석 등 모든 부분에서 정보의 진위를 따지기 위한 비판적 사고를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낙관적이라 해서 무비판적이어서는 안 된다. 가치투자자로서 회의주의를 가장 집중적으로 발휘할 때는 역시 새로운 종목을 분석할 때다. 2021년 6월 SM 편입을 고려할 때였다. K-POP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SM이 K-POP의 원적격 회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투자자에 따라 동방신기, 소녀시대의 한때 팬으로서 회사의 호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최근 NCT나 에스파에 입덕해 관심이 커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투자 대상으로 적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의사 결정은 낙관론과 회의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다. 최종적으로 회의주의 과정을 통과한 투자 아이디어만이 채택되어 신뢰를 부여받는다. 회의주의의 반복은 결국 독립적인 사고로 이어진다. 대충 분석해 편입한 종목은 악재가 터져 주가 변동성이 심해지는 구간에서 붙잡고 있기가 힘들다. 회의주의는 과도한 낙관이 만들어내는 솔렘 현상 가운데에서도 위력을 발휘한다. 회의주의를 붙잡고 있으면 이런 고평가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지나친 고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는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준다. 한 번씩 돈을 크게 잃는 이유는 과도한 낙관론이 지배할 때 회의주의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3. 주식시장은 능멸의 대가 미국발 금융위 공포가 극에 달했던 2008년 10월 24일로부터 1년 후 코스피 지수는 얼마였을까? 1640 무려 74%나 반등했다. 부끄럽게도 당시 우리는 반등에 그 정도만큼 동참하지 못했다. 공포에 질린 나머지 워크샵에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추락하락을 막고자 방어적 포트폴리오로 바꿔버린 탓이었다.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개인 투자자들이 내뱉는 흔한 자조이며 프로 투자자조차도 숱하게 겪는 일이다. 우리만 하더라도 금융위기 한가운데서 자책감에 휩싸여 어제 했어야 할 일을 오늘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던가? 3명의 투자 대가가 남긴 어록에서 대응에 관한 힌트를 얻어보자. 1. 존 템플턴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의심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행복감과 함께 사라진다. 2. 워렌 버핏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모두가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라. 3. 캠피셔 주식시장은 능멸의 대가이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은 인과관계의 직시성이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결과가 바로 따른다는 사고 방식이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시장이 오르고 좋은 소식이 많을 때 주가가 오른다 여긴다. 하지만 대가들은 암울한 시기부터 주가가 오르니 그때 사고 행복감이 넘쳐 흐를 때가 위험한 시기이니 그때는 팔라 조언한다. 심지어 존 템플턴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라고까지 얘기한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능멸은 주식시장이 늘 앞서 움직인다는 데서 기인한다. 주식시장에선 이슈, 우려, 기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 주식에 처음 입문하는 초심자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인 동시에 분노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다. 호재가 나왔는데 왜 주가가 떨어져야 하나?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한때 이랬습니다. 실적은 분명히 최고 실적이 나왔는데 주식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주식시장이 미쳤나? 왜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빠지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주식시장은 늘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이 최고의 실적이면 다음부터는 빠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짓이 줬다 뺏는 거라 했다. 주식시장은 이 방면에서도 대가 중의 대가다. 주가를 올려 돈을 번 것처럼 느끼게 하다니 다시 주가를 빼버려 허탈감과 상실감을 선사한다. 주식의 고점을 새로운 원금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허무감은 더욱 배가 된다. 변동성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어 지치게 만드는 이유다. 제가 2022년에 이 감정을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변동하는 정도도 대단하다. 2020년만 하더라도 한 해에 폭락과 폭등을 동시에 시전하지 않았는가. 투자자가 능멸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주식시장이 장난이 언젠가 멈추기 마련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디스코 팡팡에서 안 떨어지도록 안전 손잡이를 꽉 잡고 멘탈을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기회를 봐 위기의 한 가운데서 용기를 내 카운터 펀치를 뻗어야 한다. 이때를 놓치면 수익률 회복이 무척 힘들어진다. 가치 투자자들은 역발상 투자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다른 성향의 투자자들과는 사고파는 타이밍이 다름을 의미한다. 세이브 그룹의 스스미 야스 지로는 태평양 전쟁 막바지 미국 공군의 폭격 한가운데서 도쿄 땅들을 헐값에 사들여 훗날 일본 최고의 부동산 재벌이 되었다. 물론 인간의 나약한 감정을 생각해 본다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계속된 배움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대가들이 명언이 유독 많은 것도 그만큼 실천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위기의 한가운데서 용기를 내 카운터 펀치를 뻗어야 한다. 즉 이때 적어도 도망가지는 말아야 되고 자금이 있다면 저평가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이때 도망치면 회복할 때 너무 급격히 회복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회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4. 시장보다 종목 근본적으로 가치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을 인식하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주식 투자를 도박으로 대하면 주식시장은 참가자끼리 서로의 돈을 따먹는 하우스처럼 보이는 것이고 거시경제 분석을 기반으로 시장의 오르내림을 예측해서 투자한다면 정답률에 따라 보상하는 시험장처럼 보일 수 있다. 가치 투자자들은 기업의 소유권을 사고파는 시장으로 본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그의 저서 현명한 투자자에서 주식시장을 한 명의 사람으로 빗댄 미스터 마켓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미스터 마켓은 매일 투자자를 찾아와 거래를 제한하는 데 졸중 환자라 그날의 기분에 따라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레이엄은 그의 감정을 예측하기보단 나에게 유리한 가격을 제시할 때만 거래에 응하라고 투자자들에게 조언한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삼성전자의 주가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최저가는 2020년 3월 20일에 기록한 4만 2천 3백원. 최고가는 그로부터 8개월 후인 2021년 1월 15일 9만 6천 8백원이었다. 2022년 9월 31일 기준으로는 5만 3천 100원이었다. 2년간 삼성전자의 기업가치가 2020년 1월 2일 대비 아래로 23%, 위로 최대 75%만큼 변했을까?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기업가치 변동이 크지 않은 거대 기업이지만 미스터 마켓이 내키는 대로 가격을 그리 불렀을 뿐이다.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 기업의 소유권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 두려 노력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래야 미스터 마켓이 나에게 유리한 가격을 던지는지 불리한 가격을 던지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변동성에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삼성전자의 가치를 주당 7만원으로 계산했다면 4만 2천 3백원이라 해서 불행할 필요가 없고 9만 6천 8백원이라고 들뜰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결국 핵심이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렴풋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지수가 오르고 내렸느냐가 아니라 내가 투자한 종목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하다. 가치 투자자들은 종목만이 시장에 대응하는 올바른 판단 근거를 제시해준다 믿는다. 오렌 버핏은 나는 개별 기업만 본다. 나는 그 기업의 가치를 가늠해보기 위해 노력한다. 피터 린치는 경제 전망에 14분을 쓰면 그 중 12분은 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장 예측의 무용함과 기업 분석의 유용함을 대비시키고 있다. 5. 장기 투자 누구나 단기간에 돈을 벌고 싶어한다. 이런 욕망을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느리게 돈을 벌고 싶어서 가치 투자자가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 투자는 현실이 아래와 같기 때문에 필요한 개념이다. 1. 주가가 언제 오를지 알 수 없다. 2. 저평가가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3. 병영자가 성장의 마법을 부리려면 그에 걸맞은 넉넉하고 합당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잘 와닿지 않는다면 반대로 생각해보자. 3개월 만에 돌려줘야 하는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사업의 질과 저평가 정도를 기준으로 종목을 고를 수 있을까? 즉 짧은 시계열로는 가치 투자 플레이를 할 수 없다. 장기 투자를 전제하지 않으면 미스터 마켓을 상대로 한 협상력도 저하된다. 나는 3개월의 시간밖에 없는데 미스터 마켓이 3개월 내내 낮은 가격만 부른다면 평가 손실에 따른 고통도 고통이지만 앞을 내다보며 더 살 수도 없으니 무력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다. 반면 시간을 길게 잡고 투자에 임할 경우 미스터 마켓을 무시할 수도 있고 우울증에 빠져 제시한 낮은 가격을 기분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시간이 긴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하지만 무지성 장기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건데 온 국민이 카카오를 다 쓰잖아 이런 말들은 솔직히 자세히 챙겨보긴 귀찮지만 누구나 알만한 종목으로 손쉽게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으로 들린다. 심지어 투자 이유에도 기업 가치가 유지되는지 적정 가치 범위에 있는지 계속 챙겨야 한다. 장기 투자는 마음 편한 소리 같지만 제대로 이어가기 위해선 오리처럼 수면 아래에서 발을 계속 젖는 수고가 따른다. 장기 투자는 미래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드러내는 일이다. 쫓기는 상황에서 탈피함으로써 능멸의 대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즉 장기 투자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적은 위험을 가지고 안정적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으면 단기적으로 돈을 버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위험부담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확률 높게 돈을 벌기 위해서 장기 투자적 사고를 갖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6. 순환론적 사고 주식시장이 선호하는 산업과 종목의 유형은 끊임없이 순환한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사이클이 위아래로 움직이며 주식시장의 순환을 이룬다. 하나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풀었다 조였다 하며 만들어내는 유동성 사이클이다. 금리와 관련지어 생각하면 되겠다. 다른 하나는 소비자의 수요와 기업의 공급이 부딪혀 파생되는 경기 사이클이다. 기업 이익과 연관도가 높다. 마지막 하나는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투영하는 심리 사이클이다. 주식의 고평가 혹은 저평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통화량 증가, 경기 상승, 희망회로가 맞물리면 주식시장 화랑이 영원할 것이란 착각으로 순환론적 사고가 마비가 된다. 반대로 통화량 감소, 경기 하강, 절망회로가 겹치면 종말론에 사로잡혀 순환론적 사고가 마비된다. 반면 가치 투자자는 나쁘면 좋아질 일이 남았다 하고 생각하고 좋으면 나빠질 일이 남았다 생각하며 순환을 염두에 둔 포지션을 구축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 내 차례가 반드시 오니 차선을 함부로 바꾸지 말아라 등은 가치 투자자들이 반복해서 되뇌는 대표적인 경구다. 특히 각 경제 주체들이 반작용과 가치평가 지표의 평균회기 원리를 믿음으로 종말론을 강하게 거부한다. 오히려 이때를 사이클이 바닥으로 봐 주식을 대량으로 살 기회로 삼는다. 오렌 버핏은 1974년 1차 오일 쇼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존 템플턴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다. 평균회기 원리를 믿지 못하면 공포가 가득한 시장 혹은 악재가 가득한 종목에서 용기를 내기가 무척 어렵다. 이렇듯 능멸의 대가 미스터 마켓은 특정한 패턴을 오랫도록 반복해 보여줌으로써 끊임없이 투자자들을 가스라이팅 한다. 차화정은 더 이상 경기순환주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주다. 프랫폼이 세상을 영원히 지배한다 등 주도주가 보여준 직전 패턴에 사로잡혀 반대 시나리오를 상정하지 못하는 상태도 마찬가지다. 대중 여론에 의한 가스라이팅은 순환적 사고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이 경기순환주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주가 됐다고 하면서 삼성전자를 최고점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인기는 높았다가 낮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7. 확률론적 사고 가치 투자자는 운의 존재를 믿을까? 그렇다. 주식 투자는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기꺼이 사용할 정도다. 주식 투자의 결과에 운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식을 사고 나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노출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가치 투자자는 주가 상승과 연계된 좋은 요소가 주가 하락을 촉발할 나쁜 요소보다 더 많은 종목을 선호한다. 여기서 주목할 건 나쁜 요소가 전혀 없는 종목만을 담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나쁜 요소가 발현되더라도 주가가 심하게 떨어지지 않을 수준의 가격이라면 확률적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한다. 나쁜 요소가 없어지기만 해도 주가가 오를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흠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 오를 확률과 떨어질 확률의 비교가 더 중요하다. 미래를 다루는 주식 투자라는 작업의 특성상 확실성에 기초한 흑백 논리는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기준에 맞는 종목을 찾았을 때 이렇게 말한다. 꽃놀이패. 바둑에서 나온 용어로 이기면 큰 이익을 얻지만 저도 부담이 적은 패를 뜻한다. 찾는 대상이 무조건 이기는 패가 아니라는데 주목해주길 바란다. 바둑이 많은 경우의 수로 뻗어가듯이 주식 또한 마찬가지다. 현 시점에서 모든 결과를 알 수는 없다. 단지 확률 계산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우월한 확률의 수를 두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믿는다. 우리는 고배당주가 꽃놀이패의 대표격이라 생각한다. 주가가 내리면 시가 배당률이 더 올라가서 좋다. 게다가 싸게 더 살 수도 있다. 주가가 횡보하면 일단 배당을 받고 기다리면 된다. 주가가 오르면 팔아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꽃놀이패의 사고체계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 고배당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건 우연이 아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기업도 이에 해당한다. 주가가 오르면 오른 대로 좋고 주가가 내리면 저평가된 가격에 발행 주식수를 줄여 주당 순이익을 개선할 수 있어 좋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확률론적 사고를 적용한다. 일단 가치투자자는 기업에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다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므로 기본적으로 분산한다. 이때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낮은 동시에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이라 판단할수록 높은 비중을 책정한다. 그 다음은 내가 계산한 확률이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잘 발휘되길 기대하며 진인사 대천명을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확률론적 사고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생각법이다. 확률론적 사고를 창작하면 모든 게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를 되내며 개별 시행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반복 시행이 늘었는데 누적적인 결과가 좋다면 운도 따라줘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내가 투자를 계속 이어갈 만큼 실력은 갖췄구나라고 자신을 조금은 칭찬해 줄 수 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사고인데 저는 이것을 최근에야 좀 실감나게 깨달았거든요. 주식 투자를 성공하는 100% 확실한 방법은 없고 항상 운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8. 교집합적 사고 배달앱에서 평점이 5점에 육박하는 가게들이 공통점이 있다. 가격이 착하면서도 음식이 푸짐하고 맛도 좋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가성비를 따져보는 행위는 소비자로서 구매 시의 상식이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선 별로 통용되지 않는 접근인 것 같다. 싸고 좋은 주식보단 내일 당장 오를 주식이 더 곽강을 받고 싸다는 점보단 좋다는 부분이 더 주목받는다. 어떨 때는 비싸면 비쌀수록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유일한 자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주식 시장에서 끈질기게 가성비를 따지는 집단이 같이 투자자들이다. 평균 이상의 좋은 기업과 평균 이하의 낮은 가격이 중첩되는 교집합을 찾으려 부단히 노력한다. 이 외에도 좋은 비즈니스 모델과 탁월한 경영자의 교집합, 높은 성장 잠재력과 안정적인 재무구조의 교집합 등도 또 다른 발견의 대상이다. 즉 원칙과 유연성 사이의 교집합에서 의사결정을 하려 한다. 이러한 시도는 전수란 확률론적 사고와도 연결되는데 결국 여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그만큼 개별 투자권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좋기만 한 기업, 싸기만 한 종목을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교집합에만 투자하고자 하면 높은 수준의 통찰력이 필요하다. 즉 좋으면서 싼 종목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 여덟 가지 가치투자의 세계관, 즉 가치투자를 하기 위한 원칙을 가져야 가치투자를 실행하는 데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나온 내용을 수많은 투자 명저들을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어 가지고 너무나 감탄했고요. 이 부분이 생소하신 분들은 여기를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개념을 갖고 주식투자를 하면 손해볼 확률은 정말 낮아지고 이익을 볼 확률이 커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2. 가치투자란 무엇인가? 가치투자의 정의, 투자의 세계에서 가치는 기업의 내재가치를 의미한다. 어떤 특정한 자산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창출하는 현금 흐름의 총합, 즉 수익 가치에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 가치를 더한 갑시다. 비유를 들자면 닭의 내재가치는 평생 낳을 계란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즉 수익 가치와 당장 잡아서 시장에서 고기로 팔았을 때 받는 자산 가치의 합이다. 이 비유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즉 내재가치는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의 합이라는 것입니다. 가격은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얻는 것이란 교환적 개념을 주식투자에 대입해보자. 어떤 주식을 살 때는 투자자가 현재 주가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한 대신 그 주식이 표상하는 기업의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얻게 된다. 주식을 복권이 아닌 기업의 소유권으로 본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대상이 꼭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소비할 물건이라 하더라도 적은 가격을 지불해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 가치투자적 접근이라 불릴만하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은 가격을 지불해 그 가격보다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으면 어떤 방식이든지 가치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레이엄은 가치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원금의 안정성과 적당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행위를 말한다로 가치투자를 정의했다. 이를 하나씩 풀어보자. 철저한 분석은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다. 투자 대상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이다. 최소한 올바른 투자는 분석을 수반해야 한다는 건 요즘의 상식이니 일단 넘어가자. 반면 투자원금의 안정성과 적당한 수익성은 둘이 뭉실하게 느껴진다. 이를 익숙한 말로 바꿔보면 투자원금의 안정성은 로우 리스크 즉 낮은 위험 적당한 수익성은 미리멈 리턴 즉 적당한 수익에 해당한다. 그레이엄은 가치투자에 대한 정의에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철저한 분석, 투자원금의 안정성, 적당한 수익성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투기로 가진다. 즉 세 요소를 모두 칭적시켜야 가치투자가 온전히 성립한다는 것이다. 1. 리스크 리스크의 뜻을 검색하면 선택한 행동이 손실로 연결될 가능성이다.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단어는 손실이다. 투자 세계에서 리스크란 돈을 잃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가치투자에게 손실은 영구자본 손실을 의미한다. 이는 주식을 샀는데 일시적으로 주가가 매수가 이하로 내려가 평가 손실이 난 상황이 아니라 다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가격에 매수했거나 기업의 가치훼손 정도가 심각해 회복 가능성이 상실된 상태를 말한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단어는 가능성이다. 리스크는 위기와 달리 확정된 상황이 아니다. 미래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함으로 투자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어떤 방비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손실 발생 확률을 낮출 수도 있다는 의미다. 리스크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그레이엄이 제시한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철저한 분석이다. 예컨대 소개팅을 나가기 전에 주선자에게 만나게 될 상대에 대해 물어보거나 SNS 계정 방문을 통해 사전 조사를 해본다면 원치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상황과 같다. 다른 하나는 할인해서 사는 방법이다. 내재가치가 10만원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8만원에 샀다고 해보자. 집에 갖고 와서 보니 흠집이 나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 2만원 정도의 마이너스 요인이다. 8만원에 샀으니 이론상 손실은 없다. 할인받은 2만원이 판단 오류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해준 것이다. 그레이엄은 이렇듯 실수 가능성에 대한 퍼퍼 즉 안전마진을 확보함으로써 투자 시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버핏이 파트너인 찰리 멍고와 필리피셔의 영향을 받아 하이퀄리티 기업에 눈을 뜨면서 한 가지 방법이 추가됐다. 분석과 안전마진이 어차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라면 근원적으로 미래의 예측 가능성 자체가 높은 기업을 고름으로써 리스크를 제어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버핏이 60년간 코카콜라, 아멕스, 워싱턴포스트, 질레트, 애플 등으로 효용성을 입증한 방법으로 많은 가치 투자자가 이 방법을 추정한다. 종합하면 안전마진으로 리스크를 낮추고자 한 투자부터 하이퀄리티로 리스크를 낮추고자 한 투자까지가 가치 투자로 인정될 수 있는 스펙트럼이라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안전마진으로 리스크를 낮추고자 한 투자를 보통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성장이 눈에 보이는 기업에 투자해서 위험을 낮추는 것도 가치 투자해야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거든요. 내재가치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게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야기한 방법이고요. 꾸준히 내재가치가 증가하는 하이퀄리티 기업을 사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주창한 게 워렌버핏인 것입니다. 안전마진을 고수하는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지지해줄 담보물이 될 만한 자산이 없는지 찾기 위해 재무상태표를 면밀히 살피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하이퀄리티를 고수하는 투자자는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경쟁 우위, 경영진 등 질적 요인을 면밀히 살핀다는 차이가 있다. 안전마진 투자자는 10만원짜리 지폐가 든 지갑이 5만원에 팔리고 있을 때 흥분하고 하이퀄리티 투자자는 로고가 지워져 알아볼 수 없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명품 브랜드인 지갑을 발견했을 때 흥분한다. 다만 철저한 분석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의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므로 할인된 가격과 하이퀄리티가 동시에 충족되는 투자 대상이 최선임으로 최대한 교집합을 갖고자 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다. 이 리턴, 적당한 수익성을 의미하는 미디엄 리턴은 사실상 태도에 관한 개념이다. 기대수익률이 높을수록 급등주, 작전주, 테마주, 상한가 따라잡기 등에 매혹당하기 쉽다. 통상 주식 투자에서 목표 수익률을 현재 금리의 몇 배 수 정도일 때 현실적이라 평가받는다. VIP 자산 운용의 장기 목표 수익률은 8에서 12% 수준이다. 2003년부터 2022년까지 VIP 자산 운용이 거둔 연평균 복리 수익률은 14%였다. 미디엄 리턴은 하이 리턴과 대비되어 그걸로 어느 세월에 부자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다. 이에 대한 대답은 미디엄 리턴이 긴 시간을 만나 복리의 마법이 발휘되면 결국 하이 리턴으로 변모한다는 것이다. 7% 자체는 미디엄 리턴이지만 10년 동안 계속 같은 수익을 올리면 원금의 2배가 된다. 하이 리턴이라 볼 수 없다고 그렇다면 기간을 늘려보자. 20년이면 원금의 양 4배가 된다. 이번엔 리턴 수치를 조금 올려보자. 수익률 12%를 복리로 10년간 올리면 원금이 3배가 되며 20년이면 10배 남짓까지 불어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장기 투자는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아서 중간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크게 끼면 눈덩이가 깨지면 하이 리턴으로 이어질 수 없다. 곱하기 0이라도 나오면 게임은 종료된다. 낮은 리스크 상태를 내내 유지해야 가능한 일이란 면에서 로우 리스크와 미디엄 리턴은 늘 붙어 다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간에 송실이 와장창 나면 복리의 효과가 깨지기 때문에 손실을 들 수 있으면 안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이 가치 투자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저평가주와 장기 우량주의 분류에 따라 리턴을 거두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점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오른쪽 그래프에서처럼 단순 저평가주는 가격이 가치보다 내려갔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향성을 가지지만 퀄리티가 높지 않으므로 계속 우상향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A종목을 싼 값에 사서 제 값에 팔아 수익을 확정한 뒤 또 다른 저평가주 B종목을 찾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반면 장기 우량주는 장기 우상향함으로 이익 실현의 욕구를 누르고 지속 보유해야 리턴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그림인데 이 그림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 투자자는 단기적인 욕심은 벌이되 장기적인 결과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성향에 따라 장기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난다. 안전마진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란 종목을 바꿔가며 가치와 가격 사이 갭을 취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을 뜻하며 하이퀄리티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란 가치가 우상향하는 동안 계속 해당 종목을 쥐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가치 투자자로 알려진 사람이 어떻게 단기 투자를 할 수 있느냐는 비난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종목 사례로 국한에 안전마진 투자자가 수익 내는 방식을 오해한 결과다. 저도 이런 오해를 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 종목을 사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가치 투자는 당연히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가치 투자는 가치에 다다르면 팔고 또 다시 저평가된 종목을 사고 이거를 반복하는 투자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즉 안전마진 투자자였던 거죠. 그런데 저는 가치 투자자는 장기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만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안전마진 해소가 투자 아이디어일 뿐 기간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치 투자자의 프로세스 이제 로우 리스크 미디엄 리턴을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차례로 알아보자. 1. 먼저 개별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리서치 대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사업 분석이다. 앞페이지 그림에서 가치선이 고정되어 있는지 우상향 혹은 우하향하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당연히 우상향하는 기업일수록 좋다. 다른 하나는 가치평가다. 내재가치를 계산하면 가치선이 Y축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다. 종합하면 리서치는 가치선을 그리는 작업이다. 2. 다음으로는 가격을 포착해야 한다. 주가가 가치선 이하에 거래되는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다. 주가를 살피는 건 진득하게 기다리는 가치투자자의 이미지와 상충된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시세를 너무 자주 확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예 보지 않으면 저평가 시점을 잡을 수 없다. 우리 연모 신조 중 하나가 리서치는 평소에 하고 주가가 빠질 때 산다인데 다른 말로 하면 종목마다 가치선을 미리 그려놨다가 주가가 그 이하로 내려갈 때 사들인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보통 어느 책을 보면 주식을 사놓고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 주식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월급이 들어오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시세를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세가 많이 떨어졌을 때 사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자주만 안 보면 시세는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치투자에 대한 오해. 규칙 1. 절대 돈을 잃지 말라. 규칙 2. 절대 규칙 1을 잃지 말라. 유명한 버핏의 금원인데 그만큼 오해가 많이 쌓인 말이기도 하다. 우리도 처음엔 안전마진을 단단하게 갖춰 더 빠질 여지가 없는 주가 수준에서 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버핏조차도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50% 빠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더라도 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좋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며 해석이 잘못됐음을 알게 됐다. 보통 투자자들은 평가손을 손실로 인식하지만 앞서 언급한 연구자본 손실이 아닌한 돈을 잃었다 단정할 수는 없다. 돈을 잃지 말라는 말은 평가손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 철저하라는 말로 해석함이 옳다. 비턴보다 리스크를 먼저 꼼꼼히 따진 후 투자에 앞서 일단 로우 리스크 상태를 확보하라는 뜻이다. 안전마진은 이익가능성을 손실 가능성보다 높여줄 뿐 손실을 완전히 방지해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안전마진을 갖춘 종목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익의 합계가 손실의 합계를 초과할 확률이 높아진다.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 전체가 안전마진을 갖게끔 하는 일이 곧 절대 돈을 잃지 말라는 금원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내재가치를 하나의 선으로 표현했으나 현실에서 내재가치는 하나의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범위로 존재한다. 낙관적 시나리오 하에서의 상단,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의 하단을 잡아 내재가치의 범위로 인식한다면 주가 하단 이하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가치 투자자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밸류에이션의 정밀도보다는 예측의 정확도를 추구하기를 바란다. 흔히 주식을 속성에 따라 가치주와 성장주로 나눈다. 이때 성장주와 대비되는 가치주는 성장이 없이 사기만한 주식을 떠올리게끔 한다. 하지만 가치주, 저평가주의 반대말은 성장주가 아니라 고평가주이며 고성장주의 반대말은 저성장주이다. 성장주도 저평가된 가격에 사면 얼마든지 가치주에 포함될 수 있다. 버핏은 성장과 가치는 한 엉덩이에서 만나며 성장은 가치를 계산할 때 반영된다라고 말한다. 이렇듯 가치투자자들은 성장을 좋아한다. 단지 성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저평가된 가격에 사고 싶을 뿐이다. 자 이렇게까지 가치투자에 대한 오해까지 봤고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 한국형 가치투자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야기한 내용이 정말 투자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를 할 때 이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정말 마음도 편해지고 급등하는 종목에 따라부터 안 사고 시장이 폭락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이 영상을 여러 번 들으시던지 아니면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뒤에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책을 구입해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기본서를 한 건 사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의 기본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원래는 더 많이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이 책에서 골라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랑 이번 시간 영상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